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 대책을 발표했습니다. 박 후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의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 대책에서 차등지급으로 줄어든 보상금의 부족분을 인천시가 채우겠다고 밝혔습니다. 박 후보는 대선 공약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차등지급이라는 꼼수로 회피한다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두 번 울리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그러면서 당선 즉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박 후보는 연간 3억 원까지 기업 간 카드 수수료가 없는 인천이음 비즈니스 카드를 발급하고 인천이음 카드 수수료와 배달 수수료를 없애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과는